전세계 과학 영재들이 모여 경쟁과 화합의 장을 펼치는 제13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가 27일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는 전세계 만 18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국가당 4명씩 참가해 지구과학 분야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자웅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대회는 9월 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필기시험은 대구엑스코에서, 실기는 비슬산과 대구국립과학관에서 펼쳐집니다. 경시는 이틀간 이루어지고 참가 학생의 60%에게 매달을 걸어줍니다.